이번 시간에는 이메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전 시간에 다른 동영상에서 이메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실질적인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 이메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다음의 홈페이지고요.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죠. 다음이라는 회사가 이메일 서비스로 시작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메일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이용하실 때 이동통신사를 이용해서 친구가 SK건, KT건, U플러스건 상관없이 전화번호만 알면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친구랑 통화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메일 서비스를 골라야 됩니다. 다음이 될 건 네이버가 될 건 아니면 구글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메일 서비스를 고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으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친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친구가 보낸 이메일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건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이 뭔지 아시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입력하는 거고요. 로그인이란 말이 생소하시다면 우리 쿠더코딩의 수업 중에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 개인정보 그리고 회원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 있는데요. 여기서 회원정보관리를 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뭔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 다음이라는 회사에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르시면 저 수업들을 참고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로그인을 이해하고 계시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요. 저는 임시로 ms-kim-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만의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ms-kim-님이라고 적혀있으면 로그인이 끝난 겁니다. 로그인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메일이라고 적혀있고 옆에 숫자가 9,356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이메일이 9,356개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메일 계정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제가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메일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메일을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9,300개가 쌓여있으면 안 되겠죠. 한 10개, 20개 이렇게 쌓여있겠죠. 많이 쓰는 경우에. 보통은 한두 개 뭐 이렇고요. 여기는 메일을 메일에다가 메일하고 적혀있는 글씨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손가락이 바뀌죠. 여기서 왼쪽 클릭을 하시면 메일 서비스로 접근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이 여러분이 메일을 확인하고 메일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예요. 그러면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메일을 확인하고 메일 쓰는 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 외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금은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도착한 메일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법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메일을 오랫동안 쓰다보면 차차로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이번 시간에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받은 편지함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거기 9356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로그인하기 전에 로그인한 화면에서 9356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받은 편지함에 들어있는 편지의 숫자입니다. 9356개. 그거는 뭐냐면 제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받은 편지함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받은 편지함에 들어있는 편지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낸 편지함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낸 편지함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받은 편지함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메일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착한 이메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낸 이메일들이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메일을 보고싶다. 그러면 일단은 보낸 사람을 보고요. 누가 보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목을 보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착시간을 보면 언제 이 사람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KB카드 5%를 시작하는 이 링크에다가 이 메일에다가 편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자 여기서 여기서 왼쪽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있었던 그 내용이 제목으로 위쪽에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이 DN샵 화요 스페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KB카드 5%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메일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뒤로 가기를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진하게 표시됐던 이 KB카드 5%라고 하는 이 편지가 흐리게 표시가 됐죠. 밑에는 진한데 위에는 흐리죠. 이런 것들은 이건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저 이메일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본 이메일과 보지 않은 이메일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한테 도착한 이메일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이메일 제가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 무슨 파트너 구한다 이런 이메일은 이런 건 보통 스팸이라고 합니다. 스팸. 스팸은 뭐냐면 광고성 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 밑에 있는 것도 스팸이네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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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제가 체크 표시한 이 4개의 이메일을 제가 한꺼번에 선택한 상태고요. 거기서 삭제를 하면 여기 있는 메일들이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팸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메일들이 스팸 편지함으로 들어가면서 다음부터 매칭 코리아나 리얼 카지노 또는 디엔샵 남성 브랜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보내는 이메일은 여러분의 받은 편지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시는 나는 이 사람들이 보낸 메일을 보지 않겠어 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스팸 처리를 하게 되면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메일을 스팸 편지함으로 이동하고 발송 주소를 수신 차단합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이 메일들이 스팸 편지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들이 보낸 메일이 여러분의 편지함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메일을 보낸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낸 메일이 받은 편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친구가 어 나 메일 보냈는데 확인해봐 라고 했을 때 메일이 와있지 않으면 여기 스팸 편지함 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서 혹시 친구가 보낸 메일이 온 게 없는가 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받은 편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메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메일을 작성하는 법 자 여기서 제가 메일이라고 하는 건 편지랑 같은 뜻입니다. 자 편지쓰기라고 하는 버튼이 요쪽에 있어요. 왼쪽 상단에 여기는 편지쓰기 버튼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편지쓰기라고 하는 탭이 생기고요. 자 보내는 사람은 여러분이죠. misskim 다시 한메일닷넷 이라고 하는 주소로 주소로 메일을 보내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지정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메일 e-g-o-i-n-g e-g-mail.com 이라고 하는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소는 제 친구의 주소라고 간주를 하죠. 간주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받는 사람으로 e-going-to 골뱅이-gmail.com 을 적고요. 그 다음은 제목으로 새해 복 많이 하다 라고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법문에다가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라고 메일을 본문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보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e-going-to-gmail.com 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저의 친구에게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보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메일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고요. 자 요거는 지메일이라고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자 요거는 다음이고 요거는 지메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방금 여러분이 보냈던 e-going-to-gmail.com 이라는 이메일을 쓰고 있는 친구의 받은 편지함이에요. 예 한번 볼까요? 자 이메일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msakim 바로 요 친구죠? 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보낸 이메일이 이 egoing21 골뱅이 지메일 닷컴 이라는 이메일 서비스를 쓰고 있는 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요렇게 자 요기 있는 요거는 여러분이고요. 요기 있는 건 여러분 친구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다시 답장을 보내요. 고마워 자 요거는 지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용법을 모르셔도 됩니다. 지메일 수업할 때 다시 볼 거예요. 고마워 너밖에 없다 라고 보내기를 하면 자 요기 있는 내 친구가 지금 너밖에 없다 라고 이메일을 작성해서 이고잉에게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가보면 이고잉이라는 저의 친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답장을 보냈네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고마워 너밖에 없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다시 답장을 할 때는 이 밑으로 쭉 내려가보시면 답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별말씀 이라고 적고 밑에다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방금 제가 별말씀 이라고 보냈던 이메일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제가 친구 입장에서 다시 이메일을 확인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ms의 kim- 라고 하는 저의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에 대해서 별말씀을 다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친구하기의 답장으로 보낸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해드리면 받은 편지함에 들어가는 편지들은 여러분이 받은 편지들이고요. 그리고 편지쓰기 버튼을 눌러서 편지를 작성을 하는데 받는 사람의 주소를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지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너한테 이메일 보낼 테니까 이메일 주소를 나한테 알려줘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메일 주소를 따내야지만 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